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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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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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국입니다 아 시차적응이 좀 힘드네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활기찬 하루와 함께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 이제 살아가고 있어 나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 너를 지구하고 있어 어떻게들 저희들이 좀 지내셨나? 오트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트밀 자 보세요 맛있겠죠? 맛있겠냐 개그릇 아니냐 저 밥을 개랑먹어 어차피 전자레인지에 오븐 구우면 다 깨끗해집니다 5분 기다렸다가 밥 먹겠습니다 깨끗히 사용했지? 미식이 깨끗히 사용했지? 깨끗히 사용했지? 110g 소금 명기야 이거 먹으면서 함께 마치고 좀 있다가 운동 가고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고기야 요새 많이 폈다 덤고래 저거 닭띠 어디있어? 닭띠 어디있어? 닭띠 어디있어 닭띠 아 저기있구나 우리 닭띠가 닭띠 닭띠야 오랜만이네 좀 바빴다 잘 지냈니? 아이고 벚꽃 구경 좀 하고 다녀 응? 닭띠야 벚꽃 구경 좀 하렴 다들 잘 있네요 젊는 동안 저를 그리워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닭띠랑 또 와 안되겠네 저거 저거 좀 비췄네 안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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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잘 안해요 안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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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 먹을래? 나 요새 식단인데 지금 먹을래? 닭띠야 닭띠 온다 닭띠 온다 닭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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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닭띠야 닭띠 좀 먹네요 닭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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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뭐야 빨리 사진 찍고 빨리 가 빨리 사진 찍어 빨리 빨리 찍어 빨리 뭐하는게 뭐하는게 빨리 와 나도 같이 빨리 찍고 나라 오케이 야 그때 넣어 그때 넣어 아 그래 잘생겼어요 야 나도 한 장만 네 지금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렴 축구하러 왔어요? 아니 운동하러 왔지 안녕하세요 족붕이세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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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이거할려고 얼마전에 구매했는데 파라스트거든요 저항 달리기 좀 해보려고 조항 거기다 달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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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neighbourh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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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야 너 무슨 운동하니? 지금 옛날에 복싱 하나 유도하고 있어요. 이거 복싱이 아닌데 이거 자동차인데. 호흡치로 빨리 밀어봐. 빨리 밀어봐. 밀어봐 빨리. 밀어봐. 밀어봐. 빨리 밀어봐. 빨리 밀어봐 빨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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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이제 저 끝나분들이랑. 여덟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여섯 여섯 여덟 여섯 여덟 ㅋㅋ 아.. 시원하다 저 예의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브이로그를 찍고 또 조용조용히 행시를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약간 피맛이 나는 목에 피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가스 나나다크 아...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카슬을 마시다니 오랜만에 코레아에 돌아왔는데 짐승이 온거죠? 와... 진짜 요새 남성분들 다 죽었다 It's like... 뒤점멸 뒤졌다 왜 남성분들은 지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 안하거든?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여자의 등을 뒤덜밀죠? 그런게 되게 많아 진짜 여자친구 와가지고 아... 막 뒤에 쫓아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어쩐... 다 들려! 야 다 들려! 이씨! 뒤에서... 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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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랑아 마랑 아... 어떡하지 마랑 아... 근데 마랑 저거 마랑 좋은... 마랑 사진 찍고 싶은데 하면 여자친구가...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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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하여튼 친구 살라고 그래 아... 되게... 아 저.. 저... 저거 정말 크다 아 마랑 정말 잘생겼다 와 마랑 진짜 진짜 남자가 좋다 아니 이거 뭐 다이어트가 강해 와 저 마랑 진짜 대박이다 마랑 와 진짜 마랑 아... 여자친구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진짜 마랑 내 팬인데요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형 뒤에서 남자가 여기 남자가 여기 남자가 지금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 대부분 이래요 진짜 큰 났어 큰 났어 큰 났어 자 나 같으면 이렇게 사진 찍어 여기 GD GD 여기 사진 넣어주세요 GD 이렇게 찍는데 지금 제가 만나는 남성분은 어떻게 찍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 찍을게요 왜 셀카 찍을 때 자기 얼굴이 반을 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야 나 진짜 오랜만에 한국 왔는데 한국 나 없는 돈 어떻게 된 거야? 사진 찍으시고 당당하게 자기 셀카 찍으세요 형 외국에서 수돗물 잘못 마시면 큰일 났 제가 만약에 진짜 수돗물 마셔서 기생충이 여기서 에그 저는요 구충제 안 먹어요 저는 구충제 만듭니다 어떻게? 손을 접어서 느끼죠? 저는 제 몸을 느껴요 이 코어 알죠? 이 코어 이 코어 발달한 줄 알아요? 예? 기생충 잡기 위해서 구충제 이 코어 발달한 줄 알아요? 두 개, 두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내려가? 요기? 요기냐? 요기? 요기? 이 정도 고통쯤이야 이 정도 고통쯤이야 참으면서 해충을 잡아요 저는 이렇게 강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도달했으니까 여러분들 저 제 브이로그 보시면서 남성 호르몬을 좀 증가시키고 볼컵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 목표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청글섭발 지나서 가자 헤이! 엉금 엉금 지나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야 엉금 엉금 길을 지나니 헤이! 저기 멀리 기다리던 헤이! 다 이거가 너를 기다려 헤이!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헤이! 엉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